자 여러분들에게 스토리 이야기 하나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라고 믿는데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정글 지역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에게 먼저 부응이 임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이를 정글에 보낸 것은 정글의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 저를 정글에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나니까 영적 전쟁이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어떤 뱀에게 물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고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영이 저를 실제적으로 공격하고 마치 저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거기서 개척되게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되고 정말 마을 주민 전체가 매일 아침 저녁에 와서 찬양하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중에서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더 강력하게 성장해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한 그 마을 주민들 가운데 훈련시켜서 사역할 수 있는 자들을 키워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자 너 이제 북미로 다시 돌아가라 하셨어 저에게는 마치 그것이 이삭을 재단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너무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선교지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자리를 떠나면 이제 저를 대신할 사역자들을 선교사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세 선교사 가정을 선택해서 저의 뒤를 이어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정말 친절하고 너무 스윗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선교지를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선교지를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떠나고 나서 2년 후에 콜롬비아 지역의 이제 마약상들이 정말 막 자동소총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게릴라들이 이제 그 마을을 완전히 사로잡고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을 다 묶고 막 총으로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그래서 저의 제일 친한 친구들이었던 선교사들이 납치당해서 이제 그 잡혀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남편들을 다 데려가고 아내와 아이들은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글 깊숙한 곳에 데리고 가서 그 이제 선교사 이제 남편들 남자 선교사님들을 다 사살해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일 친한 친구들이 거기서 순교했어요 제가 울지 않고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누구에게서 온 편지냐면 제 친구들을 이제 방아쇠를 당겨서 이제 죽인 그 당사자 그 사람에게서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알베르토라는 분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그분의 편지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친구들을 죽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잡혀서 콜롬비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신이 살해했다라고 이제 자백하게 됩니다 아죠 아 missionary had a word of knowledge that God would use her into the in the Columbia prison that he would send her and she would lead to Christ the man who killed the missionaries her name is Janine God gave her a word of knowledge to go into the prison and that she would win to Jesus Christ the man who shot the missionaries so that lady was 어떤 지식의 말씀이 제 친구들이 순교한 이후에 어떤 다른 여성 선교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바로 뭐였냐 네가 콜롬비아의 어떤 감옥에 가서 지금 이 선교사들을 살해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에게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가 부흥을 이끄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지식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척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여성 선교사분을 감옥에 연결시켜 주시고 그 감옥 면회소에서 알베르토를 만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알베르토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알베르토가 그 세 남자 선교사님을 살해했으니까 그 세 가정에 각각 편지를 써서 자신이 구원받은 걸 말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제가 이 편지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몇 군데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베르토가 직접 쓴 글이에요 미국 선교사들을 내가 납치해서 내 앞에 묶어놨을 때 나에겐 정말 이상했었던 것이 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마치 납치당한 게 영광이고 특권인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은 전혀 화도 나지 않았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이미 예비케 하셨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남자는 묶여있는 채로 굉장히 기쁨, 기쁨의 노래를 많이 불렀다 그리고 나서 이 알베르토 편지를 보면 그때 당시 묶여서 매맞고 한 세 선교사님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알베르토가 기억했던 거예요 이 편지에다 그 가사를 적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크신 거인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이 자들은 번영치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인 채로 납치당했을 때 여러분들 기쁨의 찬양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슬퍼하면서 그 상황을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알베르토가 계속해서 말하길 그들의 찬양의 제목은 강력한 거인이었다 이 세 남자는 저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이 세 선교사님을 처음 납치해왔을 때 저는 이분들에게 가혹하게 대었고 이들을 막 때리고 했지만 내가 이들을 아무리 가혹하게 핍박하고 때려도 이들은 항상 저에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자신의 두 딸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들을 내가 아무리 가혹하게 대해도 항상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더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잡혀있는 동안 한 번도 슬퍼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고 항상 용기가 있었습니다 묶여있는 채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쁜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 저의 마음가운데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세 분의 선교사님의 누렸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나의 구세주인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분께서 세 선교사님이 저의 마음가운데 구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알베르토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저는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난 밤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이 세 분을 납치해서 붙잡아 있는 동안 그들을 통해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제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세 분이 다시 사실 수 있다면 제 목숨을 내어 놓고 싶습니다 실은 이런 사랑을 전 받아 마땅한 자가 아닙니다 실은 제가 죽었어야 됩니다 그날 이 기록을 보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네 명을 순교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 알베르토만이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잡고 있다가 감옥에 가서야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 세 남자분들은 선교사님들은 잡혀있는 동안 계속 점프하면서 기뻐하며 노래했고 항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분들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제 삶을 마감할 때 그 자리에 옆에 있었습니다 그 세 분 덕분에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선교사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제가 실은 이분들을 풀어주려고도 했었지만 저의 위에 있는 보스가 이들을 살해하도록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삶을 희생제물같이 내어놓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오늘 이제 살해당할 것이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알게 되었을 때 이 세 선교사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곳보다 훨씬 아름답고 놀라운 곳으로 가게 된다 저는 이 세 선교사님이 묻질 무덤을 스스로 파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무덤을 삽으로 파면서도 계속해서 기쁨의 찬양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이들이 이제 곧 총으로 쏴서 살해할 걸 알면서도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들을 무덤 앞에 세워놓고 제가 총을 이제 쏘기 전에 그들은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토가 그 방아세를 당기기 전에 그들을 죽이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의 가사를 적어놨어요 그들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찬양의 가사는 오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극혈과 자비가 우리를 영원토록 덮습니다 라는 가사로 찬양을 하세요 그들은 부흥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 마을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여러분들이 오해받고 경멸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내어놓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며 저의 가장 친했던 이 세 명의 선교사 친구분들도 자신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알베르토가 아직 감옥에 있는데 출소하는 날 저는 소망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서 한국으로 이분을 모시고 싶어요 이는 테러리스트였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세 가족들은 모두 다 답장을 알베르토에게 써서 그를 용서한다고 답장을 써줬습니다 친구인 한국 친구분들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 이 이생의 사랑 이것들을 이제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순복하여 내어드릴 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름 강력하도다 그름 강력하도다 그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들 보라 그름 강력하도다 없으면 가족 woods